안녕하세요 mbch 아카데미 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트메이커 3 102 강좌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ch 아카데미 비트메이커 강좌를 통해서 기본적인 비트메이커의 사용방법과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셨을 텐데요 원호트 강좌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메이커 3 같은 경우는 컴퓨터용 DAW에 못지않게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채로운 샘플링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신만의 샘플을 임포트를 해와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비트메이커 자체의 샘플링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앱들에서 샘플링을 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아니면 어떤 턴테이블이라든지 다채로운 매체에서도 샘플링을 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파라멘터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 기능들을 통해서 샘플의 파라멘터들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타임 스트레칭이라든지 피치 시프팅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메이커의 다채로운 모듈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샌디사이저로 구현했던 여러가지 모듈레이션 기능들을 비트메이커 3 안에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의 기능을 통해서 에이블톤 라이브처럼 다채로운 파라멘터들을 실시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게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드웨어를 직접 이렇게 아이패드에 연결을 해서 실시간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통해서 배워보시겠지만 맵핑 기능을 통해서 여러 샘플들을 존을 나눠서 구액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밸러서티를 적용해서 특정 밸러서티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연주 주법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호투 강좌에서는 오디오 유닛이라든지 인터 앱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앱들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는 방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메이커3의 가장 큰 장점이죠 iOS용 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패드만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음악 제작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컴퓨터용 DAW와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디테일하게 한 걸음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